안녕 안녕 유미서 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우데이터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거에요 이거 튜토리얼은 제 부채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스토리 들어가 볼거에요 스토리는 아직 안해봤거든요 자 들어가 봅시다 오우 오 렉 걸려 벌써부터 렉의 압박이 뭐야 이거 아우 좋아요 무기 여기서 튀어나오고 홀스터에서 이거 아 이거 뭔가 느낌이 하드포인트 미션 그 느낌이 그거 느낌 낫지 않아요 아 이름 까먹었어 그 뭐죠 그 로봇 좀비 나오는 애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사이먼 내 본격적인 즐거움으로 인정하는 그 게임 느낌인데 아... 이든코프에 있는 이든코프에 있는 우리의 가장 밝은 마음을 찾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시 또 만나뵙니다 아 이것도 스토리 뭐야 총알 떠있네 스토리 진행하려면 처음이라서 또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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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말만 하겠죠 이거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뭐야 왜 일본어가 왜 나와 안녕하세요 스토리 말만 하죠 스토리 말만 하죠 제가 왜 저러냐 야 오케이 액티비스는 사용할거에요 기다려 쟤 쟤 왜 저러냐 야야야야야야 쟤 쟤 쟤 왜 저래 참맛아 쟤 쟤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야야야야야야 쟤 쟤 쟤 미쳤는데 빨리 부수든가 말든가 해야야야야야 아 가시고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나 왜 일로 왔어 아니 이거 좀 좀 서점 활성호 기도시마 액티베이닝 액티베리 캔툰메 자동 장점 버튼이 따로 있지않나? 없나? 없나 본데? 뒤에서 오는 소리가 들려 뭐야? 어떻게 된거야? 뭐야? 뭐야? 또? 아니 뭐야? 아니 일본어 뭐라는거야? 영어로 해 영어 내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외국어가 영어라고 영어로 하라고 영어 아! 아니 나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갑자기 뭐가 시작됐어 뭐야 갑자기 뭐가 시작됐어 갑자기 뭐가 시작됐어 아니 왜 안죽어 얘 야야야 야 얘 쟤 안죽는다 보스전인가요 설마 이게? 아니 안죽어 좀 죽어라 페이지 클리어 드라마 또 있어? 아 제발 그만해 아니 그냥 그냥 갈게요 아니 저 그냥 가면 안돼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저 그냥 가면 안돼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나 그냥 간다고 아니 뭐야 뭐야 이거 죽어? 아 그럼 저거 계속 해야된다고 아 돌겠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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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세 없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죠 여러분 아니 진짜 이해가 안돼 아 이쪽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건가 뭔가 아니 좀 뭔가 좀 넓어졌다 아 이제 드론 드론 오네 아 아니 이거는 진짜 일본어 왜 이렇게 나오는거야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 진짜 일본 친구들 진짜 쓸데없는데 자꾸 일본어 넣어갖고 나의 언어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안그래도 영계국어 수준인데 뭐라는거야 뭐라는거야 여기 어디야 야야 저거 뭐냐 뭔가 좀 거대한 애가 있다 오우야 야야야야야 오우 오오오오오오 야 나 피한거 아니었어? 지구 자 나 피한거 아니었어 철학 좀 죽어라 죽어 죽어얖 청en경 철학체력 철학 철학 케이레로 졸만 호나마 뭔가 그 기술 같은 것도 없냐 아 아직 아니 이게 또 해야 돼 본인의 위치 하세ιά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으로 돌아가야 Etkan 그혼두고 딸내는 것에 대해 퇴근을 만드는 친구가 집중하는 친구는 스스로이의 스토리가 대기적은 없는 할 때 내가 모든 비밀들을 하시는 사람은 저는 아무리 취소한 거죠 하네? 그리고 난 이nar에게 surrounding bearing 가 있는 사람은 이소 두 사람은 Q. 비밀들은 스토리티 브리즈 디액티비티 시스템 오씨 뭐야 이거 주먹으로도 때릴 수 있었던데 드론 잡고요 아 너 샷건 못줍냐 뭔데 이게 아니 뭐 아니 뭐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뭐야 이거 이거 여기 이거 방패 잡아서 하면 되겠네 이게 막아주거든요 바리게 입가 깡통 자식 깡통은 가고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돼 이거 이곳이 더 좋은데 이곳이 더 좋은데 이곳은 AI가 좀 무서워 제가 이 친구가 이 직업이 없어서 다른 직업이 없었다고 지금 이곳은 이곳은 아니 여기 초있죠 저거 끝나면은 자동으로 시작되는거야 설마? 아니면은 뭔가 스토리로 넘어가는건가요? 뭔가 뭔가 모았어요 뭔가 그 약간 노트 기록같은걸 이거 또 하라고? 아니 또 있어? 아 제발 아니 나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뭐하는거죠? 뭔가 이게 그 해킹을 하는 뭔가 과정을 물리적으로 스토리상으로 보여주는건가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모르겠어요 뭔가 내가 그 데이터 상으로 들어간 뭔가 데이터 쪼갈인데 내가 이제 뭔가 해킹을 하는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해킹하는 과정을 이제 이런 뭔가 스토리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거죠 나는 그런 뇌피셜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무슨 내용이 있어도 모르겠어요 뭐하는건지 설마 이게 스토리의 다인가요? 이게 임무의 다야? 그냥 그냥 마구 쏘는거? 어? 오야야야 가면 죽어 허 죽을뻔했어 나가면 죽어 아 아 인사는 꿈을 만들어내려 그가 아 그가 아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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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지 제일 좋아했는지 오 미션이 완료되어 미션이 완료되어 전체 빅 나 뭔가 해냈는데 나, 나 뭔가 해냈어 뭘 몰라 그냥 조용히 해 조용히 조용히 하라고 이게 뭐야 이게 다야? 설마 이 끝이야? 이 끝이야 뭐한거죠? 뭐한거지? 뭐지? 알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뭐한거야 뭐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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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컨트롤러가 좀 이상하게 그런거지? 그러네요 뭔가 내가 그 데이터안에 구현된 뭔가 그런거인가 봐 그만 좀 움직여 컨트롤러 고장났고 좀 움직여 죽겠어요 그거를 지키라는거 아니야 네 그거를 지키라는거 아니야 아 이거 아 아 아 왜 그거를 시키는거 그거를 지키라는거 이거 그거를 잘 해야해 그거를 지키라는거 그거를 지키라는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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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미없어 안해도 돼 안해도 된다고 아니 안해도 돼 그만해 좀만 아니 언제까지 해야 돼? 된거지? 된거지? 제가 됐죠? 아 그냥 이런 게임인가봐요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